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시그널 김성희입니다. 어제 양 시장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티가 3거래일 연속 4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700선을 눈앞에 두고 있고 코스닥도 900선을 넘어섰습니다. 달러 약세의 원달러 환율 연일 하락세를 걷고 있는데요. 이제는 1,100원선마저 무너졌습니다. 환율의 하락과 함께 어제 외국인 수급 2천억 원 넘게 들어왔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가파른 하락에 대한 우려도 함께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뉴욕증시는 혼조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연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의원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주현, 최충성, 김선윤 전문의원 이렇게 세 분 함께할 텐데요. 이 시간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과 함께 실시간 채팅창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도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의원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코스닥도 900선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네, 전날 미국 시장은 혼재세를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국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주는 모습들을 보였었죠. 코스닥 시장도 신고가의 흐름들을 보였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많이 올라와줬어요. 양 시장 모두 많이 올라온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혼조세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 혼조세에서 강보합? 그 정도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기조가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11월 달 리밸런싱을 좀 제외하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원달러 강한 원달러 부분들에 있어서 강세 부분들도 영향은 좀 있는 것 같고요. 한국 시장이 사실 상당히 좀 싸죠. 상당히 좀 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기조는 좀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최근에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기관 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매수보다는 매도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기관 쪽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간헐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창구가 금융투자 쪽인데 트레이딩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좀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연기금 쪽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익이 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사실 연기금 쪽에 국내 주식에 대한 비율이 있어요. 비율이 있는데 최근에 급등이 좀 나왔었고 코로나 이슈 이후에 급등이 좀 나왔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비율이 좀 초과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매도가 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특히나 연기금 쪽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은 좀 지속적으로 출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으로 놓고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작 이제 다음 주에는 동시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2700선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2700 사실 이게 고점을 논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가장 어리석은 그런 부분들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700선이 넘어가고 이제 초반 정도가 좀 되게 되면 숨고르기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조금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한 차례 좀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난 이외에 눌림을 줬었고요. 다시 한 차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줬었는데 이렇게 상승 엔자형으로 좀 보게 되면 이제 한 362.5 뭐 그 정도 언저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고점 정도예요. 그럼 지수로 놓고 보게 되면 2700선 때 초반이죠. 한 2717, 2720 이 정도 포인트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고점이 나왔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숨고르기가 좀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경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도 전고점 자리대를 전날 넘어섰어요. 그런데 이제 최고치 2018년도 때에 형성됐던 이 930포인트 자리 때는 넘어서지는 못했는데 여전히 뭐 숨고르기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고점이 나왔으니까 본격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아니고 지수가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종목에 초점을 좀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거래일 전에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전날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가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거래소 시장에서는.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조선 쪽이라든가 건설 혹은 2차전지 이런 쪽의 종목분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다른 종목분들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식의 업종별로 좀 순환매가 나오거나 아니면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다는 거. 뭐 그러면 어제 뭐 현대기아차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못 올라갔던 뭐 현대글로비스라든가 현대모비스라든가 이런 종목분들처럼 이렇게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는 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박 같은 경우는 사실 IT 섹터 올라가는 종목분들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계약과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상승이 상당히 좀 독보적이에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수가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종목분들도 보게 되면 이제 올라가는 그런 종목분들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고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은 좀 나오고 있지만 실적이 좀 좋아지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분들 같은 경우 좀 지루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연여서 상승하고 있는 시장 코스피는 2720선 단기 고점 또 코스닥도 정고점을 돌파한 만큼 약간 숨고르기 가능성이 있으니까 쉬어갈 수 있다라는 예측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쉬어가는 지수 안에서 저희는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네 확진자 수가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은데요. 뭐 시세의 대세의 흔들로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인데 원고에는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629명인데요. 국내에서 600명의 확진자가 좀 나왔고요. 해외에서는 29명이 좀 나왔는데 600명을 넘어선 부분들은 처음이죠. 629명이 좀 됐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원택트 관련주들 그런 부분들 재택근무 관련주라든가 원격 진료라든가 이런 종목분들은 또 한 번 이렇게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수 상승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로감이 좀 누적되고 있고 그리고 금요일장이죠. 금요일장이고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계속적으로 좀 나올 거예요.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수가 밀린다고 해서 뭐 다 종목분들이 다 밀리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급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형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IT 자동차 2차전지 이런 쪽에 있어서 주도 업종으로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가 올랐으니까 2차전지 쪽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삼성 SDI나 SK노베이션이나 LG화학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파픽은 LG화학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S&P500에 좀 편입이 되죠. 그렇게 되면 LG화학 같은 경우도 같은 이슈로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 차례 더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나오고 단기 고점이 좀 나아질 수 있다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IT나 자동차 2차전지 이런 종목분들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게 순환매가 좀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 더 PBR 종목분들, 성장주 이런 쪽에 있어서의 매물 수화를 거치고 있는 그런 종목분들 중에서는 추가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화학 쪽 섹터도 많이 올라간 종목분들은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조선이나 건설 이런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를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건설 쪽을 좀 보게 되면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GS건설 같은 경우는 못 올라갔어요. 많이.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고서 쉬어가죠. 목표치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매물 수화 과정을 거치고 있고 21선에 있어서의 지지를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GS건설 같은 경우 좀 보시든가 아니면 현대건설도 좀 볼 수가 있겠죠.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많이 못 올랐어요. 많이 못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고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현금성 자산을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배당에 있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바닷건역이기 때문에 뭐 괜찮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건설주도 싫다 그러면 조선 쪽을 좀 볼 수가 있겠죠. 한국조선해양도 있겠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건설주들과 마찬가지로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었어요. 그 쉬어가는 자리대가 정고점에 있어서 매물 수화를 하고 눌리목 구간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수주가 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눌리목 구간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좀 견주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 만큼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셔도 좋다. 그리고 나는 좀 안정적인 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금융주 쪽은 여전히 좀 봐야 되겠죠. 뭐 은행이라든가 증권 이런 쪽에 있어서의 고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KB금융이라든가 아니면 신한지주 뭐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보통 보게 되면 종목군들이 21선을 깨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탄력도 면에서는 다 차이가 있지만 21선 자리 때는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선에 대한 기준을 좀 갖고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한국금융기주 같은 경우는 요즘은 실적도 좋죠. 뭐 내년도에 이슈거리가 있는 부분들은 카카오뱅크의 상장 거기에 있어서의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게 큰 메리트가 좀 될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1위죠. 말할 필요 없이 거래 대금에 대한 증가 부분들에 있어서는 키움증권이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면 나를 좀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 뭐 단기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슈에 의한 트래딩을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날 마이크론 쪽에서 이제 디렘 펫 공장에서 정절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정절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 디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정절이 됐던 부분들에 있어서 이 마이크론에서 디렘 쪽에 생산하고 있는 우리 약 30%를 차지하는 공장이에요. 1시간 정전이 되겠는 뭐 얼마 되지도 않는다라고 하겠지만 그게 한 번 정전을 하게 된다라면 수리까지의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소요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좀 이슈를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쪽에 있어서 변동성이 좀 더 크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 쪽은 이 램 쪽에 디렘 쪽에 반도체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쪽에 있어요. 반사익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SK하이닉스 쪽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SK 쪽에 장비나 소재 뭐 이런 기업들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겠죠. 뭐 SK머티리얼드라든가 아니면은 오션브리지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거예요. 오션브리지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오션브리지 같은 경우도 뭐 정고점 매무수화하게 되면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뭐 APTC 뭐 이런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뭐 차트의 모양새는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보셔도 괜찮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제 이제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차 뭐 바이오엘스를 소부장처럼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미래차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되겠죠. 뭐 시스템 반도체 쪽에 어부 반도체라든가 DB 하이텍 뭐 이런 쪽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이테크 솔루션 뭐 이런 종목분들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율주행 쪽에 또 인포뱅크 뭐 이런 기업들도 나름대로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기술적인 흐름 사항에서 놓고 봤을 때 매집이 매집성 거래량으로 보여지는 그런 종목분들이 좀 많아요. 뭐 에이테크 솔루션도 그 중에 하나고요. 인포뱅크도 나름대로 매수했던 물량이 빠져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관심 있게 좀 바볼만 하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급 관심 주로는 첫 번째로는 PI 첨단 소재예요. 징그럽게 올라가지 않은 그런 기업인데 공시가 나온 게 있습니다. 배당에 대한 얘기가 공시가 나온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고요. 내년에 성장을 할 거니까 나름대로 바닷건역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PI 첨단 소재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GS건설이에요. 건설 쪽에 있어서 업종 내로 수만매가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한 차례 단기 조정은 마무리가 되고 난 이외에 전고점 돌파 시도는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란 종목분들은 한 번쯤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4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연일 새로운 기록을 써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2,700선을 눈앞에 두고 마감했고 코스닥도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90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화 약세, 위안화 강세와 맞물려서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어제 1,100원선 아래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환율의 추이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수는 좋았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상승보다 하락 종목 수가 많았습니다. 체감하신 시장의 상승을 체감하지 못하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을 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가보시죠.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흐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내년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연일 목표가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대만 공장 정전으로 인해서 디램 공급 차질에 SK하이닉스가 수혜를 입을 거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역시 출발부터 강하게 4% 가까이 올려 세우면서 11만 5,5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LG화학 1% 가까운 상승으로 85만 4천 원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역시 혼조 흐름입니다. 셀트리온과 현대차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어제도 강했습니다. 오늘도 1.4% 상승으로 35만 6천 원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어제 19만 원선을 시원하게 넘어줬습니다. 오늘도 1% 상승으로 19만 8천 5백 원선, 20만 원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냈습니다. 코스피가 0.4% 상승으로 2천 7백 선을 넘어섰습니다. 2천 7백 7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28% 상승, 91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혼조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어제 시장에서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는데 역시 급한 상승 후에 오늘은 장 초반에 차익실험 매물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1.69% 하락이고요.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탄력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3% 상승으로 14만 100원 지나고 있습니다. HLB 0.4% 상승, 시젠 0.9% 상승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역시 혼조 흐름입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은 상승이 눈에 띕니다. 1% 상승인데요. 하지만 주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은 보압권 15만원 선으로 출발을 했고요. 퍼로비스 어제 중국 판호 발급에 급등을 했습니다. 시촌 9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오늘은 0.4% 조정받으면서 23만 7천 5백원으로 출발합니다. 라이브 매매시그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하는데요. 먼저 도널 리포트 포트폴리오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하시죠.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하시죠.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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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매수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위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보면 10월 달에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다가 지금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고점 대비 지금 이 폭을 계산을 해본다면 이 하락폭에 중심 가격 정도 그러니까 저항 라인 두 분이죠. 지금 현재 4천 원이라는 이 저항 라인 두 분째까지 지금 수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격대 거래량 봐서는 돌파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렇게 돌파할 때 막 따라 붙지 마시고요. 엄봉으로 조정이 나올 때 접근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급적이면 이 종목은 그냥 관망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크게 매수를 해야 될 만한 그런 메리트가 안 보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나 코로나19 때처럼 이렇게 3월에 급나게 나오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하면 매수 관점으로 싸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겠지만 아직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공략하기가 조금 그렇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바닥권에서 최대한 싸게 잡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다려 보셨다가 조정이 좀 충분히 나와주고 다시 한 번 이 종목이 3,500원 이하 3,000원 보금까지도 나올 때 그때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문의 주신 게 제맥신인데요. 제맥신 이것도 예전에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이런 거 입주 불면서 흔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죠.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섹션에서의 수통이 조금 큰 종목이다 보니까 그리고 유통 비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수가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급증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상승하다가 시세를 한 번 크게 두고 지금 조정 잘 거치고요. 그리고 다시 추세를 전환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파동으로 봤을 때 우파 상승 나오고 조정 두고 지금 다시 방향을 위로 돌려가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추세 전환을 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긴 한데요. 이 종목은 이런 구간이 매수 차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전 고점 지금 자리 이 가격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유통 선 저항을 오늘 어저께 60선 위로 돌파하면서 벗겨냈다는 관점에서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이제 약간 타이밍이 늦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성량, 단기적으로 우성량 하는 흐름에서의 공략은 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4만 5천 원이라는 이 가격대에 보면 여기 이제 갭이 이전에 만들어진 구간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갭이긴 한데요. 그 갭을 이제 불파하는 것도 괜찮은 흐름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보 좀 돌파했기 때문에 그다음 고점을 생각해 보면 15만 5천 원 정도, 15만 6천 원 정도가 되는데 그 가격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래서 업사이트 쪽으로 한 8% 정도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코로나19 관련 주, 그러니까 백신, 국내 백신 관련 주죠. 뭐 지금 현재 외국에서 백신들,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자들에서 벌써 이미 백신이 나왔고 영국에서는 이제 투여를 시작한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발수들이 어느 정도로 수가가 상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하다. 그래서 16만 원 안으로 해서 한번 노려보시고요. 여기서 좀 시세 강하게 나온다면 17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AK홀딩스인데요. 지금 바닷건에서 코로나19 이후에 경기 회복 관련 주로 제가 바닷건에서 계속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이죠. 1만 6천 원, 1만 7천 원세 종목이었는데 뭐 내년까지 1년을 보고 가져가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상당히 단기간에 주가가 급증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회사 보유하고 있는 지주항공이라든지 애경 유화, 지금 현재 이쪽 섹터들 흐름이 다 높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중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기업인데 애경 그룹 하면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분들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 중견 기업으로 잘 알고 계신데 그 회사 지주 회사니까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급증 나오고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은봉으로 조정 나올 때마다 음식 모아가는 전략 계산사라는 생각이 들고 3만 원 정도 목적과 자부심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높게 잡는다면 3만 5천 원까지도 볼 수 있겠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까지 본다고 하면 한 5만 원, 4만 5천 원 대까지도 예전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보유하신 분들 그냥 눈 딱 감고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요.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게임 회사로서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브 온라인이라고 아일랜드에서 만들어진 굉장히 큰 우주를 배경으로 한 게임이 있는데 그 회사를 펄어비스에서 인수를 하면서 영업 유익률이 훨씬 더 좋아진 부분이 생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주가 월봉으로 보게 되면요. 상장 이후에 부정하게 이렇게 트렌드를 하방으로 만들다가 올해 들어서 이 하락 트렌드를 좀 섞여내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나 이제 바스권 흐름을 이렇게 이어왔는데 22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이 바스권도 돌파하고 상승 추세가 원연하게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일봉상에서 보이는 고점, 좌악 라인까지 상승하는 흐름 생각해볼 수 있겠다. 25만 5천 원, 26만 원 정도까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주현 전문의와는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강합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상승하면서 지금 2,725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0.37%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탄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911포인트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장 초반에 거래소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사주고 있고 오늘도 역시 기관은 물량 덜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환율이 오늘 더 떨어집니다. 4원 60전까지 빠지면서 지금 1,090원선 초반대까지 1,092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시장 일단 지수는 더 잘 가고 있고 환율도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어서 최충성 전문의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인데 시장 흐름과 또 종목 시그널 같이 해주시죠. 네, 일단 시장 오늘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전일 유럽 그리고 일단 미국은 코로나 관련해서 일단 식구 영향을 조금 지켜보았고 다만 이제 백신 관련한 그런 공급, 약화 소식에 좀 호응 좀 와감을 한 모습도 보였는데 일단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 기대감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외국인 수급, 계속적으로 외국인 수급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수급을 조금 잘 체크를 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시장이 강한 거는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지수 뭐 천억 원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 선물에도 40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어서 좀 강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상승을 굉장히 가파르게 좀 해왔다는 점 그리고 다음 주말부터 이제 현실화될 정책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나 그런 백신 결과물들을 좀 볼 때 일단 모멘텀이 소진이 되면 변동성 요인이 굉장히 많아지고 기존의 상승을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을 했다가 분명히 쉬어가는 구간이 발생을 할 거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염두를 계속적으로 해두고 지금 재료가 나오게 되면 백신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지만 재료가 표출이 되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다시 재료가 꺼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일단 지금은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기대감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재료들이 호대들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잘 체크해보시는 그러한 시장으로 지금은 선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주식은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더 상승하겠지라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차익실현이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좀 인지하시고 무리하게 좀 대응하시는 건을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다. 지금 신용장구 물량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차익실현을 하고 있다는 그 점에 좀 힌트를 얻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미 많이 오른 종목보다 상승을 준비하는 종목을 보자는 관점에서 오늘 방송을 시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시장을 주도한 업종. 지금 주도 섹터가 다소 이제 부재한 상황에서 제가 힌트를 좀 주자고 이제 시리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12월 시장을 주도할 지금 주도 섹터가 좀 부재한 상황에서 다소 이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사실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이제 쉬어간다면 12월 내내 상승을 하면 괜찮겠지만 12월 내내 상승을 하지 못한다면 쉬어가는 구간은 분명히 맞아떨어지게 될 거고 그 상황이 온다면 상승하락에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런 좀 섹터를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인 맥락에서 갈 수 있는 창수사나 미디어 관련주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임액과는 대선 관련주나 위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그러한 섹터분들을 좀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락이 발생했을 때 이제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섹터는 위중 무역에 관한 그런 부분들 히트월리나 콩 같은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창수사나 미디어 이런 것들은 주가 상승하락에 그렇게 영향을 받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잘 체크를 해보시고 최근에 흐름도 잘 좋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미리 조금 잘 체크를 하시고 이제 4차 산업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틈틈이 잘 체크를 해보시면 수익을 잘 얻어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의 주신 종목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M2텍입니다. 제가 이거 3천 원 초반 때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거의 3배 이상 지금 상승을 했어요. 눌렸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은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 관점보다는 조금씩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백신 관련해서 이슈가 나온다면 재료가 아까 전에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재료가 소멸되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사실 이 폭 자체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구간부터도 거의 300% 이상 상승을 한 것입니다. 일단 뭐 지금 자리에서 기술적인 접근 정도는 괜찮지만 자기 대응이 좀 어려우시다거나 하시면 좀 다른 종목을 항상 보시고 지금 바닷건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많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오히려 찾아서 선치매를 하고 일단 준비를 하는 그러한 좀 상황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매수보다는 정리 관점에서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인 우리바이오입니다. 뭐 엔투텍, 우리바이오 요즘에 뭐 화이자나, 모더나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종목들은 사실상 상세히 계속적으로 이끌어가기가 힘들어요. 이 종목도 매수보다는 정리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전략, 그리고 다음 주에 백신 관련 이슈가 나오면 재료가 어느 정도 좀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서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들을 보셔야 상승탄력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은 기술적으로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이 있긴 한데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 좀 강하게 9천 정도 자리를 좀 뚫어 올려주면 더 갈 수도 있습니다만 항상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수할 때는 내가 매수를 해서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폭삭세가 그렇게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어떤 말씀드린지 아실 겁니다.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좀 차분하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준비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두산 퓨어셔입니다. 일단 뭐 상승을 많이 했죠. 그린뉴드에 관련해서도 이슈를 받았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모아가는 전략은 괜찮습니다만 아까 저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앞으로 상승할 종목을 바닥권에서 매수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600% 이상 상승을 하고 지금 시업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물량 소화가 한 두 달 안에 끝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간을 좀 오래 두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시간을 오래 두시고 끌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들 체크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다음 종목은 A스토리입니다. 매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기술적 접근 가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 등 좀 어려우시면 관망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17,000원 정도 자리를 좀 지지해주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더 흔들게 되면 16,500원 정도까지도 한번 흔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 힘들고 다시 반등이 날 때 접근하시는 게 좋거든요. 일단 전일 종가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진입하시는 전략입니다. 전일 종가가 17,400원인데 저 자리를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기술적으로 접근 가능한 구간이지만 단기 대응이 어려우시면 항상 바닷건에서 준비하는 종목들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상승상승을 이어갔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자라는 부분들 그리고 다른 먹거리를 좀 찾아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종목 관련해서 오늘 5종목, 섹터까지 5개 살펴봤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회 종목 시그널 함께하셨습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이제 좀 바닷건에 있는 종목들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은 또 최충성 위원회 수익률 도전하는 날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전해볼까요?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인 나우아이비 종목입니다. 기존에도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업종 힌트 드리면서 청소사 관련해서 좀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일단 잘 체크를 해보시면은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수과를 제가 7,700원 정도 준비했는데 오히려 지금 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7,570원, 7,600원 이하에서만 매수해서 끌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목표 구간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8,000원인데 8,000원을 제가 드리지는 않겠죠. 일단은 8,9,000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시고 손절구간은 7,500원인데 지금 눌려가지고 너무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린 것 같아요. 살짝 수정해 드리면 7,300원 정도 넓게 그냥 7,000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자. 매수과는 7,600원 이하 손절가는 7,000원 이하에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추세적으로 이렇게 한번 눌렸다가 또 반등을 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창수사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잘 체크해보시면 수익이 괜찮게 잘 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우아이비는 제가 기존에도 말씀을 드리고 수익률을 어느 정도 보여드렸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잘 체크해보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 전문의원의 도전 종목 나우아이비였습니다. 연말 랠리 기대해볼 수 있는 창투사 안에서의 종목 찾아 드렸고요. 7,600원 이하에서의 매수 유효하다라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계속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1%대 상승, 코스닥은 0.26%. 탄력이 조금 둔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빨간불 켜고 있고요. 거래소는 외국인만 홀로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의원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흐름 그리고 오늘도 종목 시그널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시장은 역시나 어제와 비슷한 양상이에요. 현재 양지수의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많은 편이고 특히나 코스닥에서는 훨씬 더 많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이끄는 분위기고요.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4% 이상에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조금씩이나 움직임 나와주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끌고 가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종목 가운데 이제 카카오게임즈가 간만에 또 한 5%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LG 이노텍도 갑자기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아직도 좀 진행이 되는 거고 이게 조금 끝나야 되는데 한동안 분위기는 좀 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중반 정도까지 이 흐름이 끊긴다면은 그간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좀 올라가긴 할 건데요. 시기적으로 언젠지 우선 체크는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 그 가운데서 이제 뭐 자동차 쪽에 기아차 흐름을 좀 보자면 아침에 좀 흐름이 좀 강했어요. 강했는데 오늘 조금은 좀 밀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수급상 보자면 기관들 강했고 외인들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장에서 보자면은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기관들의 좀 매도세가 나오는 건가 좀 의심이 좀 들긴 합니다. 추세상으로도 보자면은 좀 고점 구간이긴 해서 몇 차 하면 좀 밀릴 수도 있어서 조심은 해야 되는데 혹여나 대응을 하자면 6만 3,500원 자리는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6만 3,500원 자리를 1차 수입 구간으로 분할 매도 구간으로 이탈할 경우에 대응하시면 큰 문제 없이 우선은 잘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장기적 추세에서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완전 장기로 본다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7만 원 이상까지도 열어두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현대 위아도 아침에 좀 흐름을 잘 타다가 좀 꺾이는데 제가 이 종목은 이제 현대차가 비싸서 못 사신 분들 이전부터 해서 말씀을 드려왔었고 포트에도 방송에서 편입을 좀 했어요. 그런데 오늘 자리는 조금은 위험해 보이는 게 이 때 구간 8월, 8월 때에 또 이런 하락이 나오는 건가 그렇다면은 추세 흐름상으로는 다시 뭐 한 4만 5,6천 원 정도 6천 원, 7천 원 정도 아래까지 왔다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약간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은 위험한 구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하락이 좀 더 높아질 경우 뭐 가격적으로 따져보자면 5만 원을 좀 이탈하는 모습이 나올 경우에는 추세가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 추천으로 해서 20% 이상 상승이 좀 나오긴 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송 종목은 큰 수익 노리지 마시고 그냥 짧게 보시고 대응하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롯데키미칼도 이 종목 잘 가고 있어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 잘 보이고 있는데 현재 한 2주가량의 고점 터치한 이후에 조정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정상적인 조정 구간이고요. 9월에도 나왔었고 한 2주에서 길면은 3주가량도 약간의 흐르기도 해요. 그리고 추세 흐름상 지금 25일선 부분에 조정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돼서 한 27만 원 정도 뭐 한 끝자랑 27만 8천 원, 7천 원 정도 흐름까지는 밀렸다가 극화 자체가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만 보지 않으시면 돼요. 급하게만 보지 않으시면 되고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상승적으로 방향을 틀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도 성장성이 좀 원체 좋아서 천천히 천천히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세상으로 좀 보더라도 이런 구간대에 하단 인식이 좀 되는 종목이기도 해서 현 구간대가 조금은 높은 구간이라 조정이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한 27만 원 중후반대 정도는 충분하게 있지 않을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나왔다 다시 가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대호 이제 PNC라는 종목이 있죠. 10월 달에 이제 이슈가 나왔던 거 영흥 쪽에서 이제 인수를 한다. PNC 소식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11%가량 현재 또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날 같은 경우는 상한가 흐름 나온 이후에 좀 밀려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슈는 굉장히 좋아요. 이슈는 굉장히 좀 좋은데 현재 구간의 흐름에서 맥스 차트 하단 자리를 잡고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주가는 딱 이 상황이에요. 조금은 위험 구간에 접근이 될 수도 있어서 밀렸지만 여기서 한 단계도 레벨업할 수 있거든요. 충분하게. 여기서 맞춰본다면 최소한의 주가 상황은 한 이 정도 라인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은 좀 가능해 보이나 매물병에 대한 우려감은 좀 있어서 혹여나 갑자기 밀려버릴 경우가 나오지는 않는다면 충분하게 상승 그림은 한 번 더 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큰 것으로 봐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홀딩은 해보자. 다만 이제 한 뭐 천원대부터 좀 효과가 바뀌니까 그래도 오늘 시가 부분이 있죠. 1030원 자리를 이탈하면은 그 자리는 조금 조심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선진 전문위원회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시장은 참 강합니다. 지수는 양지수 모두 빨간불이고 특히 코스피 1% 넘게 올려 세우고 있는데 시장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하락 종목 수가 더 많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종목 장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의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행위에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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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